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 공인 선물 자 동제잡으러 바로 갑니다 자 선생님들 동제잡으러 바로 갈게요 자 일단 일반 소환 한번 하구요 가자 가자 자 원펀치스 3 강릉이 사이타마 원펀치 빡 아 씨 자 똥이구요 자 똥이구요 자 이제 바로 갑니다 목표 소환 자 갑니다 갑니다 어 소환시패시 100%의 확률로 일단 SR이 떠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제발 가자 가자 동제 동제 자 왕파치 사이타마 왕파치 아 씨 SR이네 망해뿌렀네 내 두개 고른 남들보다 몇파 아 씨 해머헤드다 씨 아 아 미쳤다 씨 자 23개 조금 넉넉하죠 자 일반 소환 먼저 한번 가볼게요 꼭 뽑에서는 나오니까 아 아 아 이럴줄 않았지 딱 딱 버리구요 자 갑니다 천재소년 동제 동제동제 우리 동제 출발 자 동제동제 우리 동제 자 왕파치 사이타마 왕파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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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강 네 야 씨 창피당하기 싫으면 나같은 히어로가 되라 아 아 사교권에서 핵심 장난치냐 지금 다 치우세요 자 이어서 한번 더 들어갑니다 아 제발 자 왕파치 빡 빠세 아 SR 두개나 오네 자 방해하지마 아 아모드콜이다 씨 미쳤네 진짜 이럴땐 선수를 쳐야해 오 황금볼 떴다 오 황금볼 떴어요 자 봉게에 황금볼 떴습니다 북에에 황금볼이 뜨네요 나쁘지 않아요 황금볼이 떴으면 이게 황금볼이 떠버리네 아 씨 아 제발 렛츠고 동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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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무한빤치 사이담바 무한빤치 쓰리 강네이니 아 또 안주네 자 내가 손을 진짜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 이거는 처음 멘트인데 아 씨 다시 말 어 진짜 뒤럽게 안 나온다 진짜 아 정말 최악디야 어 붕괴 진짜 안 뜬다 근데 자 이제 뽑기 갑니다 이제 덱을 어느정도 좀 만들어야 뭘 할 수가 있겠어 가보자 자 일단은 일반 소환 공짜 쓰구요 자 자 왕파치 타이탄만 왕파치 날려주면 아 탄법에서 뭐 나오겠습니까 자 이제 목표 소환 갑니다 동제 동제 잡으러 갑니다 자 동제 동제 네 렛츠고 자 타이탄만 왕파치 아 씨 아 마이 마스크 나 나와라 그냥 이렇게 된거 아 씨 고스트타운의 괴물이라니 흥미진진하잖아 아 이거 다시마 이거 엄청나와 이거 윈 왜 이러래 하 씨 테머헤드 아 아 이거 뽑기 미친거 같아 이거 자 1반 10번 갑니다 왜 왜 이러는거야 자 자 사이탄만 왕파치 아마이 마스크 나와라 아 이거 하나가 진짜 중요한데 내가 없으면 역시 안되나 아 후브키네 아 후브키 아 애매하네 이 아이안 쓰레기야 핵쓰레기야 자 우리 동제 뽑기 자 우리 동제 뽑으러 동제 자리로 갑니다 자 렛츠고 동제 동제동제 갑니다 제발 판치판치 원펀치 사이타마 원펀치 제발 아 또 SR이네 이럴거면 아마이 마스크 하나 줘라 그냥 제발 우리는 진정한 지구인이라고 아 진짜 개인은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몇 개를 날리는거야 지금 바로 갑니다 자 동제 10개 갑니다 가자 동제가 나오면 진짜 이 북에는 개탄다 건너뛰기로 갈게 그냥 오 그럼 나의 진정시며 보여주.. 주겠다 아 수박씨 아 제발 아씨 똥날렸네 아 진짜 안나오네 자 무료 뽑기 아씨 올백맨씨 자 뽑기 한 번 더 갈게요 강좌 소환권을 써야죠 다이안은 모으되 다이안은 모으되 강좌 소환권을 쓴다 뭐 요런 느낌으로 갑시다 출발 출발 오암파치 아 제발 동제 앙동제 아 아 씨 지너스 박사로 나와라 어깃감이 왔다 아 모스킷 또 나왔어 이거 모스킷도 진짜 오성각이야 이거 진짜 아 호이너버리 호티 호티 호티